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세계 대전이 아니라 세계 내전입니다. 전 세계가 각각 자기 나라 안에서 내전으로 돌입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가 자리를 지키든 혹은 밀려나든 내전각이거든요. 특히 밀려나는 경우에는 아주 살벌한 혁명성 내전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잘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센의 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하는 거 보면 트럼프가 빅머니, 빅텍, 법조 이쪽을 장악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투쟁력, 제대로 투쟁력을 보는 거죠. 신중 글로발리즘의 투쟁력. 그러면 이제 이걸 드릴날, 드릴비트라고 그러죠. 드릴날로 하나씩 세워보면 왼쪽의 세계가 제일 살벌한 투쟁력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조까지 해서 빅미디어까지 네 개죠. 왼쪽의 네 개. 그다음에 문화예능 지식인 이쪽이 트럼프 쪽이 굉장히 장악을 못한 겁니다. 지난 4, 5년 동안에. 대통령인데 왜 이걸 장악 못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적 자원 풀이 마땅치 않다든지 혹은 계속 공화당 의원들하고 딜을 해야 되니까 공화당 의원 쪽에서 큰손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거절을 못하는 아마 그런 구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검찰총장이죠. 미국에서는 독일 겸하니까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 처음, 그다음에 두 번째 AG 바, 그다음에 FBI 국장 레이, 그다음에 CIA의 진아 하스펠. 전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썼죠. 아마 이게 권력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국무장관도 처음에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썼습니다. 틸러슨을 썼습니다. 처음에. 엉터리 같은 친구죠. 틸러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 국무부 쪽이 기울었을 거고 그걸 트럼프 정부 초기에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이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했거나 혹은 협조했거나. 틸러슨의 처음 방한을 보면 방한 날짜가 묘해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3월 17일인가 18일쯤에 방한했습니다. 이제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안에서 이제 이 드릴라를 돌리는 큰 판에서도 돌아가는데 이 드릴라를 돌리는 에너지가 글로발리스트들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욕망, 권력욕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이제 트럼프의 전쟁 열심히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책의 단점이라 그럴까 한계는 뭐냐면 중국의 침투, 중국에 의한 글로발리스트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결합. 이거는 정말 생생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왜 글로발리스트들이 실제로는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왜 그런가. 이거를 조명을 좀 덜 했어요. 글로발리스트들의 미국과 서유럽 주권국가, 서방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욕망이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아주 소로스 같은 사람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중국 공산당이 깊게 침투를 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글로발리스트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두 개층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번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내놓고서 각 현장의 선거관리인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나. 저거 관련자가 한 주에 10명씩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백 명 나오는데 야, 쟤들이 저 정도까지 서고 있나, 현장이. 그다음에 그거 딱 귀막고 눈 닫아버리는 판사들은 또 뭐며 또 그걸 귀막고 눈 닫아버리고 있는 검찰과 FBI는 뭐냐. 여기에 뭔가 그 멘탈이 굉장히 깊게 썩은 게 있다. 무시무시하게. 한국은 저 정도 드러나면 뒤집어지죠. 미국은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미국 문화 혹은 서방 문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안이 있습니다. 이 원안을 짧게 보면 현대문명이 본격화된 18세기 말 이후보다도 이렇게 찝으라고 하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기오틴 정의, 기오틴 복수. 그러니까 기오틴 걸어놓고 신부 끌어내고 수녀 끌어내고 왕 끌어내고 귀족 끌어내서 목 자르고 재산 빼돌려서 헤쳐먹고. 이게 정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터진 이래 200년 동안 현대문명의 원안이 있어요. 여기 르쌍띠망, 그러니까 앙심이 침전되어 있다고요. 맨 밑바닥에.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원안은 문명에 관한 원안이에요. 그게 뿌리가 저는 한 만 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국은 이게 이 원안이 깊지 않아요. 얘들은 굉장히 깊어요. 이거를 봐야 서방에서 왜 이렇게 독한가 이런 식의 문제의 악마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왜 이렇게 독하고 철학화되어 있나. 이걸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또 왜 다른가. 그게 우리 정치 실천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차분하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친중글로발리즘, 친중글로발리즘 하는데 글로발리즘이라 그럴 때 어느 때 글로발리즘이야?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마성이라는 것은 문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문맥에 의해서 그게 악마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고 예를 들어서 버텍스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를 주름을 없애주는 피부 성형제지만 실제로는 독이거든요. 독극물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구소련권이 무너지는 원년이다 그러면 1989년을 꼽습니다. 저는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지만 이미 그 2년 전에 이미 동구소련은 운명이 정해져요. 그래서 1989년까지 그러면 글로발리즘은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및 공산권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단일경제로 묶어서 무역, 금융, 외환, 심지어는 회계기준, 투자, 제도, 전 세계를 단일경제로 묶어서 자유세계와 공산권의 대립구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글로발리즘이 그것의 한 요소예요. 전 세계를 단일권으로 묶는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글로발리즘은 애초에 어떻게 등장한 거냐. 자유세계와 공산권 대립구도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 한 요소로. 그럼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때 잘 작동을 했죠. 그 문막에서는. 왜냐하면 그때는 글로발리즘을 주장하는 자들 혹은 그걸 욕망하는 자들도 자유세계대 공산권이라는 전체 대립구도를 부정을 안 했으니까 그때 소련하고 글로발리즘이 트자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그때 보면 이제 공사권이 언제 무너지냐면 헝가리 같으면 1988년에 정권이 변화하고 1989년에 무너집니다. 폴란드 1989년 4월에 무너집니다. 발틱웨이 1989년 8월입니다. 발틱웨이는 뭐냐면 리투아니아에서 발틱 상국을 관통하는 한 700키로 정도를 사람들이 자유화를 위해서 인간사슬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 1989년 8월입니다. 올해 작년인가 작년이었나요. 발틱웨이 기념으로 홍콩에서 인간사슬 만들었죠. 여름에. 그게 이제 홍콩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독이 1989년 11월에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1989년이 이미 동구소련이 맛이 간해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리즘도 다시 자기를 포지셔닝해야겠죠. 글로벌리즘이 원래는 자유세계대 공산권 이 대립구도의 한 그것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세계로서 이제 다시는 열강끼리 전쟁 안 하고 서로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무역권으로 가고 또 열강과 식민지도 없애고 식민지도 차례차례 독립시켜가지고 가능하면은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발전시켜가자. 이런 컨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거의 한 요소였다고요. 그 당시엔 글로벌리즘이. 그러면 이제 공산권이 무너진 게 1989년에서 91년 사이의 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로벌리즘이 공산권과의 대립구도에서의 역할이었었는데 이제 그럼 어디로 다시 정리되어야지라는 코스천 마크가 심각하게 붙어야 되는데 그냥 활랄레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이후에 글로벌리즘은 이게 악마성을 띠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아서 서방가치와 서방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즉 특권층 올리각키라고 그러죠. 올리각키는 원래 이제 과도 상층부를 아주 상류층을 뜻해요. 특권층이 지배하는 세계를 욕망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미국을 기준으로 서유럽을 기준으로 글로벌리즘 얘기하면 그거 어느 때 글로벌리즘이야. 어느 때 나온 책이야. 어떤 세계를 전제로 해서 그 주장이 나왔어.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게 분수령, 변별점이 아주 늦게 잡아주면 1991, 1992이고요. 빨리 잡아주면 1989입니다. 1989가 중국에서는 천안문 학살이 일어났던 해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버지 부시를 잘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시가 1992년까지 1992년 말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소련 무너지고 소련이 1991년에 무너졌고 동구가 1989년에 무너졌으니까 아버지 부시가 중국 고립화 즉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천안문 학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1989년 7월에 중국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밀리에 들여보내서 등소평과 손을 잡게 합니다. 더 키워주죠. 등소평 상협화를. 그래서 저는 아들 부시, 클린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이렇게 이어지는 1991년 내지 90년부터 25년 이 시기가 완전히 글로벌리즘이 친중글로벌리즘으로 악마화된 시기고 그 악마화에 물꼬를 튼 사람이 아버지 부시,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자들은 우리가 무늬만 동맹이지 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자들이다. 이 흐름은, 미국 안의 이 흐름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즘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떤 단어는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게 전혀 다른 문맥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치나 사회를 생각할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마하러 간다, 파마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permanent wave거든요. 파마하러 하면 머리가 곱슬곱슬한 상태가 오랫동안 가니까 웨이브가 permanent,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permanent wave인데 19세기 말에 처음 그게 나왔을 때는 영어로 philosophical hairstyle이라고 했어요. 그때 필러서피는 또 케미스트리일 듯해요. 옛날에는 철학, 화학 이런 게 구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 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문헌적인 접근을 좀 하는데 그 시대 때 그 단어가 무슨 의미였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버럴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좌점 리버럴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런데 리버럴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 한 100년 정도는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리버럴이거든요.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보수란 이름 자체는 에드먼드 버크 죽은 다음에 1830년대경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부르몽 왕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왕조 스타일로 다시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버크를 많이 인용을 해요. 사실 버크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혁명이 잘못됐다지 그게 주구정책 진행해서 나폴레옹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나폴레옹까지 하면 25년인가 진행한 건데 진행한 다음에 다시 왕과 족보 다 뒤져가지고 왕실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시기에는 이미 버크를 죽었어요. 그래서 왕실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컨서브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보수, 컨서버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1운동 이후에 벽파예요. 벽파. 벽파가 조선왕실을 다시 세우자. 그러니까 보수라는 건 원래 영어부터 좀 잘못된 영어예요. 미국에서도, 영어에서도, 유럽에서도. 원래 기본을 보면 에드먼드 버크 사상은 뭐라고 봐야 돼요? 반혁명, 자유주의입니다. 반혁명, 개혁주의, 점진적 개혁주의입니다. 혁명에 반대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해가는. 그러니까 리버럴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도 출발이 그렇습니다. 공화당도 이게 1840년대, 50년대쯤에 만들어진 정당인데 1850년이 이창첫짝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뿌리가 그 전에 자유당들입니다. 그러니까 휘그. 휘그가 공화당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정확히 말하면 1871년, 73년 이 무렵까지. 7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파리꼬민이 터졌던 해란 말이죠. 피바다, 파리에서. 그래서 또 73년은 파리꼬민이 무르익어가지고 사회, 유럽 전체의 정치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 무렵까지의 리버럴이라는 거는 보수랑 굉장히 가까워요. 온건하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리버럴은 그냥 자유를 뜻해요. 우리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그럼 리버럴 디마크러스죠.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리버라투스인가 리버라, 그런 게 자유예요. 그냥 프리덤을, 프리 이런 거를 저걸로 바꾸면, 라틴어로 바꾸면 리버가 들어갑니다. 어간에.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뜻해요, 원래.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는 그냥 자유를 뜻하게 나왔죠. 또 이때는 진보도 그냥 진취를 뜻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 공화당 계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사회개혁이라든지 헨리포드 같은 기술 진보 이런 거 주장하는 흐름이 미국에서 1910년대에 뭐라고 불렸냐면 그게 프로그레시브 운동이에요. 그게 진보 운동이에요. 그런데 진보 운동 지금 우리한테 딱 갖다 놓으면 말하자면 요새 뭐, 그러니까 아주 바르게 살기 운동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운동 같은 거고요. 그걸 프로그레시브 이어라,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 그래요. 한 100년 전쯤 미국입니다. 그때는 리버럴이나 이런 진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오염이 안 돼 있어요. 이 오염이 언제부터 된 거냐면 20세기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버럴이나 진보는 진실, 거짓 구별 그런 거 뭐 있냐 옳고 그렁 구별 그런 거 뭐 있냐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구별 그런 거 뭐 있냐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판단을 부인하는 해체주의 인간한테 가치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체주의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낙인 찍어서 인격살인하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이렇게 낙인 찍어서 인격살인하는 거 그걸 PC, 낙인 찍어 인격살인 그 다음에 죄책감. 우리는 뭐 밖에 무슨 식민질을 했다든지 바깥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바깥에서 전쟁을 벌였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사회는 죄책감이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레이시즘. 트럼프 아 그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야 White supremacist. 크리스 월러스 그렇게 물었잖아요. 대통령 그 저것들. 당신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 당신 지지하냐라고 뻔히 아닌 거 알면서 그러니까 낙인 찍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불의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이제 막 이제 말하자면 증폭시키죠. 얘들이. 그런 것이 리버럴이고 그런 것이 진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게 글쎄요. 뭐 따지자면 한 4, 50년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단어가 그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1800, 1989년 이전의 글로벌리즘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대립구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를 하나의 그 경제, 하나의 무역, 하나의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다투고 살자.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하도록 하자. 이러한 관점이죠. 근데 이제 소련이 막상, 동구가 막상 무너지고 나서 뭐 앞당겨 잡으면 1989년 좀 늦게 잡으면 1991년 이후로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키워주고 그다음에 서방의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잘나가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과두적으로 과두체를 이루어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질서를 지향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문명의 흐름을 보면 이게 결국은 원한이냐 아니면 각성이냐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삶을 모시는 태도냐 아니면 삶과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냐 이걸로 나뉩니다. 현대문명이 이런 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게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1726년에 나왔습니다. 이걸 왜 예언서라 그러냐 우리가 현대문명의 힘을 떨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1760년대쯤 시작된 저거죠? 저기 뭐야 산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을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760년대쯤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두 군데서인데 하나는 이제 그 직물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이 손으로 짜던 배터리 증기 혹은 저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 그 물레방아 그런데 증기기관도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처음에는 모터 역할이에요. 증기기관이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이 직물 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석탄 광산에서 물 빼내는 데 쓰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증기기관은 제임스 워트의 증기기관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임스 워트의 증기기관은 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증기압에 의해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기를 나중이래요. 19세기 초니까 1802년 3년 이경의 고압 피스톤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이다. 이 이퀄이 잘 성립을 안 해요. 오히려 직물 쪽에 계속 자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기계를 어떻게든 잡아 돌리면 물로 잡아 돌리든 물로 잡아 돌리든 허접한 저압 증기기관으로 잡아 돌리든 기계를 잡아 돌리면 그게 되는 그 기차는 한참 뒤에요. 1850년대쯤 됩니다. 기차는 굉장히 나중이래요. 기차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40년 전쯤 일이란 말이에요. 걸리버 연기가 나온 게 그런데 이미 그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스위프트 같은 사람 철학자들을 사상가들은 내다보는 거죠. 왜냐 이미 정신이 거기에 도달했으니까 이미 수학이 정립됐고 과학이 정립됐고 그 지식들이 쌓여가는 방식 지식이 쌓여가는 방식을 이제 컨벤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쓰면 뒤에 주석 어떻게 붙이고 인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야 지식이 쌓이니까 그런 약속들 지식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약속들 컨벤션이 정해지고 벌써 이게 이제 18세기 초면 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도달하면 여기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지구를 운영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이 알량한 그러한 과학기술과 우리가 도달한 이 문명의 힘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지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냐 이 화두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 껄리버 여행계가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걸 추격본으로 어린애용으로 추격한 걸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본을 읽어봐야 돼요. 원본을 풀텍스트를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고 아무튼 고무렵이에요. 18세기 후반에 현대 운명이 완전히 궤도에 진입을 한다고요. 이걸 이제 전쟁으로 만약에 따지면 유럽국가들끼리 전쟁에 붙어서 자기들끼리 백만 명을 잡아 죽였던 7년 전쟁 1753년으로 볼 수도 있고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널리 얘기되는 1760년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운명의 본격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8세기 후반이 이렇게 본격화가 이루어지니까 위기가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위기가 뭐냐 야 기오틴 걸고서 왕이고 귀족이고 뭐고 다 끌어내다가 목잘로고 카톨릭 재산 뺏고 귀족 재산 뺏고 왕실 재산 뺏어가지고 그거 다 나눠 먹어 야 그게 정의야 그게 복수야 원래 정의는 복수니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정의예요 공권력에 의한 복수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사법정의예요 원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변호사회관을 갔더니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라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인민재판 구호인가 그랬어요 인권을 인권은 사랑의 붓으로 써야지 어떻게 복수의 붓으로 쓰냐고 복수의 붓으로 인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 그런다면 그건 인민재판식의 인권이지 공산주의 인권이죠 철학을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말 써가지고 서울시 서울시 변호사회관 서초동에 있는 거 가면 서울시인가 전국 변호사회관인가 서울시 변호사회관이죠 서초동에 있는 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 정의의 붓으로 어떻게 인권을 쓰냐고요 복수의 붓으로 마찬가지로 경제정의 이런 말도요 좌파가 하는 소리지 우파에서는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치철학한 사람들은 경제정의라는 거는 경제로 뭐 복수하자는 거야 재산 뺏어서 나누자는 거야 경실련이 저렇게 이상한 길로 가서 이상하게 쭈그러진 게 저게 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체 이름 자체에 그걸 이각범 박세일 김상철 서경석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단체 이름에 딱 박힌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요 좌파스럽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아주 좌파스럽지 않으면 정의를 공정을 대용해서 쓰질 않아요 경제공정은 맞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관점이 확실한 사람들은 정의 그럼 복수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복수요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라고요 그게 기본이 기본이 컨셉이 그거예요 정의의 기본 컨셉이 그래서 디파트먼트 저스티스 미국의 DOJ DOJ 뭐 하는 데인데 검찰총장이에요 장관이 왜냐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와 국가를 대변하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잖아요 퍼블릭 아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과 안녕을 침해했다 그걸 손상시켰다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의 공권력으로 너한테 복수하겠다 그게 검사의 기본 사명이에요 직업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그게 법무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수부죠 정의부죠 정의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정의가 공권력에 의한 복수예요 그게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수 그게 원래 정의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얘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혁명한 애들은 기어팅 걸어놓고 눈에 거슬리는 자들 착취자들 잡아가지고 배부른 자들 잡아서 목을 자르고 그 피로 대지를 적시고 그 피 위에서 그 자들의 재산과 기차 등등을 뺏어가지고 그게 뭐 카톨릭 재산이 됐던 귀족 재산이 됐던 왕실 재산이 됐던 뺏어가지고 그걸로 적당한 사람끼리 나누면 정의가 실현된다 이거죠 기어팅 정의 기어팅 복수죠 이렇게 해서 그런 피비린난한 짓을 한 10년 하고 났더니 진이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와중에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현대국가는 이런 거야 하고 현대국가의 모델을 만들잖아요 아마 나폴레옹이 당시 할 때 미국 헌법을 많이 참조했을 거예요 미국 제도를 나폴레옹이 이전에 이미 미국이 이제 1788년에 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1788년 89년이요 무렵에 거의 프랑스 혁명이랑 같습니다 영국과의 전쟁 끝내고 국가가 형성돼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거를 그 컨셉을 딱 보고서 그걸 좀 더 멋있게 쫙 만들어서 나폴레옹 법전 만들고 현대국가의 모델을 만들죠 중앙 집권형 미국은 이제 연방 분권형이고 미국이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강화된 거는 한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점점 강화된 거지 그전에는 전부 주 중심으로 다 이뤄지고 연방은 굉장히 힘이 약했었어요 미국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1789년에서 1871년 그러니까 71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꼬면까지는 결국은 다 기오틴 복수 피바다 복수고요 그것에 대한 각성 혹은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는 혁신은 뭐냐 그거는 현대국가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71년 이제 파리꼬면 겪으면서 마크스즘이 지배적 이제 그 좌파 사상으로 떠올라요 그전에 마크스즘은 득보잡이었어요 지배적 마크스즘이 떠오르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피바다 구원신앙이거든요 프로롤레타리아트 피바다 혁명을 통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피바다 민족정복 피바다 전쟁을 통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극우 전체주의가 나오죠 계급투쟁 전체주의 민족지상 전체주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기묘하게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거기에는 계급투쟁과 민족주의를 기묘하게 짬뽕을 해놨죠 그래서 피바다 구원신앙이 이게 1991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해결했냐 결국 글로벌 경제 안보 체제의 강화로 해결한 거예요 글로벌리즘으로 해결한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즘 말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안보 체제를 강화하자 자유세계 안에서 미국 주도로 또 사방 주도로 그걸로 해결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19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현재까지 이제는 친중글로벌리즘 이제 글로벌리즘이 하이잭킹 당한 거예요 원래 자기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그거 절대화 돼갖고 야 저기 뭐야 그거 서방 그거 주권국가 그거 뭐하러 필요해 그거 골아픈 거야 그거 다 약화시키고 그거 저기 뭐야 유엔이나 WTO WHO 이런 거 해서 다 슬기롭게 해서 세계정부 같은 거 지향하고 지금 저 빨갱이설은 교황이 그 말 하잖아요 유엔을 세계정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카톨릭은 그다음에 세계 그 저기 뭐야 종교다원주의 1번지 종교가 되나 희한한 희한한 얘기야 교황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친 이제 글로벌리즘이죠 근데 거기에 중국 공산당 끌어들이고 중국 끌어들이고 키워주고 그게 이제 25년을 휩쓴 거야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튀어나오면서 가치기반 애국주의 이름 바꿨습니다 가치지향 주권국가 를 만들겠다라는 가치기반 애국주의죠 가치지향 애국주의 혹은 가치지향 애국주의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그러면 뭘로 보는 거냐 여기서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해서 그걸 모시고 그 같은 나라들의 네트워크가 나날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들은 관계를 약화시켜가자 디커플링시켜가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중글로벌리즘과 가치지향 애국주의 혹은 가치기반 애국주의 퍼스파플리즘 사이에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각 나라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헝가리에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지금 거론된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본에서 타이완에서 지금 거론된 나라들은 이 가치지향 애국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싸움이 제대로 붙은 나라 그래서 거의 이긴 나라 이번에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자리를 지켜내면 확실히 이기는 거고요 밀려나면 도전자로서의 내전 트럼프를 내세웠던 그 가치지향 애국주의 흐름이 거의 혁명성 내전으로 진입하게 되죠 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날 있었던 내쉬빌 캠핑카 폭발 사고 그게 일단 이게 음모론적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팩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는 그게 자살 테러였다 자살 폭발이었다 그 안에 사람 흔적이 많이 있다고 살점 날아간 거 피 날아간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타겟이 그 옆이 바로 AT&T 건물이에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럼 AT&T는 어떤 데냐 미국 최대의 미디어 회사입니다 AT&T가 가지고 있는 거 타임워너가 AT&T 걸걸요 HBO가 AT&T 걸걸요 CNN AT&T죠 그래서 그 다음에 TNT AT&T 거예요 TBS인가 뭔가도 방송국 하나도 AT&T예요 CNN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AT&T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그런 미디어 회사들을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빚도 많이 썼어요 지금 BC AT&T가 한 250조 원대죠 이런 M&A를 하느라고 미디어 회사들 사들이느라고 그래서 뭐 말하자면 AT&T를 겨냥한 저항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AT&T를 겨냥한 그럼 AT&T가 왜 왜 그런 정치적 증오심을 만나요 미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 가치지향 애국주의가 이런 유형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 살벌하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러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트럼프라는 후보를 이겼다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중국 간첩이 미국 대통령을 이겼다가 돼요 올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또 트럼프가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럼 뭐 세상에 스무드하게 넘어가냐 뭐 상당한 소요가 있겠죠 상당한 폭동이 있을 거고 그러나 트럼프가 밀려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무드할 거라고 봐요 그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풀지 저는 트럼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도 미국이 이경으로 가면 좀 덜 혁명스러운 내전이고 이경으로 가면 진짜 혁명 내전이고요 미국 그렇게 진입되는 거예요 영국도 그게 진행되어 와서 영국은 이제 그 이쪽이 이겨왔고요 우리 가치지향 애국주의 쪽이 오스트리아도 이쪽이 이겨왔고요 타이완도 이쪽이 이겨왔고요 헝가리 이쪽이 이겨왔고요 폴란드 이쪽이 이겨왔고요 리투아니아 이쪽이 이겨왔고요 뭐 우크라이나 이쪽이 이겨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아직 이쪽이 못 이긴 데서도 계속 이 구도로 싸움이 나라마다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계대전 세계내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친중글로발리즘이냐 가치지향 애국주의냐 이 내전이 전개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해가 내전이 시작되는 2021년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5년 10년 갈 거라고 봅니다 자